몇 번 해봤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카페라떼를 자주 시키던 그 사람은 어느새 내 여자친구가 됐다 여기 땡큐 내 것도 따줘야지 어 응 그치 오늘도 나 집 데려다 줄 거지? 응 그래야지 우리 사이에 정해져 있는 역할이 있는 걸까? 자기 어 어떻게 시간 내서 왔어 라떼 한 잔이요 기사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 자기 진짜 센스 없다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지 그치 내가 해줘야지 라떼 나 만들어줄게 기다려 네 왠지 그 애는 내가 잘해주길 바라는 것만 같았고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네 그 애랑 연락이라도 안 되는 날에는 털어놓을 친구 한 명조차 없었다 쓸쓸하네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연애 나도 해봤다 내가 의리되고 상처받는 연애 나도 몇 번 해봤다 김아영 네가 좋았던 이유?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?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냥 처음부터 네가 좋았는데 네 귀 너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맛있어? 네 근데 이거 유통기한 지나고 근데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근데 가는 길마다 네가 밟히더라 김아영 연자 먹냐? 여기 어떻게 왔어요? 어 현대님 있어? 매주님 너무 느끼해요 오 야 나도 술 먹고 싶어 같이 먹자 응 너라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괜한 기대를 품게 되더라 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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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래서 네가 좋아한다는 그 매니저 어디 있는데 어? 그게 무슨 소리야 자본이야? 어? 그게 뭐야 저기 어디 가세요 오빠 아영이 친구예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너는 조금은 다르길 바랬나 저 오빠 아닌데 매니저 안 왔어 야 가 가 가 가 가 가 그 말에 또 상처였던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안녕 안녕 매니저님 저 뭐 여기 닦을까요? 어 어 여기 닦으면 될 것 같아 네 왜 항상 같이 있어서 없으면 불안하게 해 왜 맨날 하루종일 생각나게 만들어? 지금은 또 왜 내 앞에 있는데 나도 네가 좋아서 나 그냥 집 가는 길에 심심해서 들리면 안 돼?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나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내일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술 취한 네 말을 외면해야 했던 이유 우리의 연애가 시작도 전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 춥다 집에 가자 옷 입어 응 널 온전히 껴안는 상상 나도 해봤다 미쳤어 나 허리 부러져 나 이모 여기 계산이요 몇 번이고 해봤다 나 너는 잘 안되어 나 그 крас에 여름 열어라 내가 내가